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oBurst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GoBurst는 여러분들이 웹서비스의 정보 수집을 할 때 환경 분석이죠. 환경 분석을 할 때 디렉토리의 정보들을 무작위로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디렉토리 검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스파이더 형식이에요. 이거는 크로링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크로링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링크되어 있는 어떤 페이지에 이렇게 하나씩 링크되어 있는 경우를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한 바퀴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링크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어떤 페이지들이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들이 하나씩 이렇게 긁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되는 파일들을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oBurst의 목적처럼 어떤 무작위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전 파일 기반으로 저희들이 디렉토리 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사전 파일을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디렉토리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첫 번째 순위가 있으면은 이 위치에서 저희들이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대해서 사전 파일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하면서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디렉토리들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한 어떤 디렉토리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브루트포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사전 파일 가지고 무작위로 대입한다라고 해서 이제 브루트포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도구들이 DNS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버추얼 호스트 브루트포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DNS보다는 이제 디렉토리 검사 모드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에다 그거 설치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얘가 고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pt install go-rank이라고 랭기지의 약자죠. 그래서 go-rank이라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요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겁니다. 같이요. 자 그래서 기터브에서 저희가 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을게요. 그래서 git clone 그 다음에 요거를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 랭기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아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 파이썬 오픈 소스 도구만 좀 많이 사용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설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간편한데 얘는 조금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고 get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고 버스터 고 버스터는 이쪽에서 들어갔으니까 이쪽에서 진행할까요? 자 고 get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고 버스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 빌드만 하면 되겠네요. 고 빌드만 하면 되겠는데 한번 들을게요. 고 버스터고 그 다음에 고 빌드라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제가 이게 넣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한 번에 불러오는 명령어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소스 코드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고 빌드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 고 버스터라고 명령어를 치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신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옵션을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진행을 한 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이쪽 디렉토리 cdusr의 share의 워드리스트의 dr버스터 쪽으로 가시면은 이 사전 파일들이 미리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강화를 시키려면 더 많은 디렉토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이 정도 소준이면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여기도 많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상으로 삼을 것은 그냥 항상 많이 사용했던 빅박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빅박스 주소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인데 19168.130-148 이쪽으로 대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죠. 여기 대상으로 여기를 URL을 복사를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o버스터 go버스터-x.php 파일탑이 php 형태의 파일들을 저희들이 점검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URL 주소는 이제 이쪽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드 파일들을 불러올 겁니다. 워드 파일은 저희가 아까 진행을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걸 불러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스몰 쪽만 조금 보고 있어요. 이 스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케이스로만 되어 있는 우리가 디렉토리 검사할 때 대문자를 얘네들이 자꾸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무자로만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렉토리 리스트 로케이스트 2.3 버전 스몰로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찾아보시면 이제 빅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빅이라는 거 있는데 이 go버스터하고 조금 비슷하게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AWSJEP이라는 AWS 만든 그 오픈소스 검색소프스 프록시하고 그 다음에 스캐너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바로 빅이라는 것이 디렉토리 파일들이 저희한테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리스트 라고 GitHub에서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게 아까 DNS 쪽하고 그런 버전들이 추가가 돼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의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PHP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 앞에 DI라는 것이 붙여야겠네요. 그래야 제대로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비스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딕셔널 파일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딕셔널 파일들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상태 코드를 보면은 200이라고 떠 있는 애들이 있고 301 이렇게 떠 있는 애들도 있죠. 이 301 쪽으로 떠 있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덱션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디렉토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거의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8만 개 정도가 되죠. 8만 1,644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AWS 잭 같은 거나 자동 도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알고리즘을 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웹서비스 메인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이것처럼 이제 디렉토리 무작위 대입 공격들을 진행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진행을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스파이더 기능하고 어떻게 보면 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얘 이제 고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했던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8만 개 정도의 리퀘스트 정보들만 보내는 거죠. 그것도 많이 보내는 거죠. 사실 요청의 그 퀴기에 따라서는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요거를 가지고 여러가지들 이제 뭐 요거 나왔던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php인포 아래 것만 좀 보세요 보면은 php인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hp인포에 php는 어차피 똑같은 정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거의 비슷한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러한 php 관련된 어떻게 보면 테스트 페이지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릴리즈 노트 같은 정보들 이런 것들 딕셔너리 파일들에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릴리즈 노트들을 보면은 그 bw 앱의 릴리즈 노트 정보들 그 다음에 드롤 파일 그 다음에 에러 관련된 거나 에디터 뭐 이러한 sms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하시고 직접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실제 있는 페이지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200페이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리다액션이나 그런 것들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대해서 스태트스 코드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고버스트에서는 DNS 정보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브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글의 DNS 정보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관련된 딕셔너리 파일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검사하는 정도의 수준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DNS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어떻게 서브 도메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검색하는 것도 모이킹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사안들이죠. 그래서 한번 이 고버스트가 한번 여러분도 영상 봤듯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또 정확하기도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